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두 절밖에 안되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소유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좀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제 곧 아이폰 15가 나온대 맞나? 9월에? 아이고 벌써 또 우리 예나 자매님 눈이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또 이번에 갤럭시 폴드가 나왔다고 막 엄청 좋아요 물론 우리 중고등부 애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 있지만 또 저는 이제 그 테크놀로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전기차들이 막 엄청나게 생산된다고 해요 또 해외 사이트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가젯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멋진 기계들이 멋진 그런 장비들이 너무나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아요 못 먹어본 거 겁나 많을걸? 별로 반응이 없네 먹는 거 관심이 없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기대가 되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아직 젊고 어리다 보니까 앞으로 누릴 것들도 많고 난 나중에 이런 차를 타야지 난 나중에 이런 폰을 써야지 난 나중에 이런 것들을 먹어보고 전 세계 여행을 다니는 많은 것들을 꿈꿀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들이 내일 갑자기 죽었다고 칩시다 내일 죽었어 이미 내일 죽어 죽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들 또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점점점점 개발이 되고 발달이 된다고 하면서 좋은 것들이 많아진다고는 말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고 칩시다 내일 갑자기 죽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들 혹은 소유했던 것들 가지고 있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을 때 유익하고 유효한 것들이지만 정작 우리가 죽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우리 가끔가다 우리 충만이가 포르쉐를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부러워 아휴 저거 나도 한번 타봤으면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뭘 탔는지 무슨 아파트에서 살았는지 어떤 핸드폰을 썼는지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이 땅에서 가치가 있고 내가 이걸 누렸었고 나한테는 이게 있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싹 다 사라져 아무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깨달았어요 내가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딱 죽고 나서 죽고 나서 눈을 딱 떴더니 사후의 세계가 있네 근데 음부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쓰레기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야 거기서 음부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뭐야 이거 매일 파티하고 좋은 집 방이 몇 개인지도 몰라 그리고 그 화려한 음식들과 그 많은 의복들 아무 의미도 없는 쓰레기였다라는 거죠 썩을 육신이 죽는 그 순간 그 썩을 육신 누렸던 모든 것은 육신이 썩음과 같이 그냥 한순간에 쓰레기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딱 깨닫자마자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를 살려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면 16장 28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시작 내 형제에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곳은 고통받는 곳이에요 근데 고통받는 곳에 오기 전까지 그는 고통받는 자가 아니라 행복한 자였어 고통받는 곳에 오기 전까지 그는 사내 진비를 먹고 많은, 오늘 나왔다 하지만 많은 자동차와 좋은 전자제품들과 좋은 옷들과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눈을 떠 다시 떠보니까 감았다 떠보니까 고통받는 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받지 않고 세상에서 살 때 누리던 모든 것들이 죽고 나서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깨달은 그 부자가 형제 다섯 명이 있는데 자기처럼 산단 말이야 그러면 분명히 또 자기가 있는 데로 오겠지 그러니까 제발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형제들이 깨닫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건면해 달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래요? 그들에게 뭐가 있대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계속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해주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29절이에요 29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세상이 발달하고 화려하고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좋은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한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쓰레기를 위해서 살다가 결국 쓰레기들과 함께 사라지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층적으로 31절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설교, 말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듣지 아니하면 계속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서 천국 간증을 하고 지옥 간증을 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신유를 눈으로 보고 귀신이 떠난 것을 눈으로 봐도 그딴 걸로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기적을 체험하면 예수 믿겠다 뭐 신유의 은사가 내 인생에 경험되어지면 예수 믿겠다 여러분 저도 허리디스크 때 신유로 다 회복됐고 당뇨도 신유로 회복됐잖아요 근데도 넘어지고 쓰러져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잖아요 그걸로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내가 내 육체에 무슨 뭐 질병의 치유와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평생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류해서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기록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절대 그런 걸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들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 이게 교회를 만든 이유예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라는 거야 매일매일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어디에서? 피값소스탄 교회 안에서 즉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모든 영혼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어떤 세계관도 어떤 논리도 어떤 지식도 교회 안에서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빛이시죠? 빛 빛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말씀 안에만 오직 빛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기적에도 없고요 신유에도 없어요 오직 말씀에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 요한사도가 1.90년경에 이걸 쓴 이유가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서 멀어진 신앙생활을 했어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것이 이런 의미다라고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초대교회가 신앙생활을 했다니까 그래서 쓴 책이 요한복음인데 그 시작이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말씀 안에만이 진정한 생명이 있다 즉 말씀 안에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만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어서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즉 이걸 해석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사람들의 빛 하나님은 그 생명들을 구원하고 싶어 그 구원하고 싶으셔서 그 빛 그 사람들의 생명을 예수 안에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하면 그 빛이 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그 빛이 오늘 5절 시작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뭐예요? 빛을 사람들이 거부했더라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들을 위해서 살게 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보여지는 정치적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짱돌을 집어 던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종료나무 가진 들고 예배했던 그들의 예배가 뭐예요? 다 굴하고 가짜고 뻥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그런 예배 드리고 있지 않아요 혹시?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된 자들은 절대 죽으면 사라질 것들 때문에 연연하지 않게 돼요 즉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생을 소유한 자들 구원에 이르게 된 자들은요 절대로 죽으면 사라질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연연하지 않게 된다 물질에서 자유해지고 시간에서 자유해지고 이 세상에서 자유해져요 다시 말해 물질과 시간과 세상을 뛰어넘어 4차원의 세계에서의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다 버리고 시족시대에서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었고 순간 빛이신 예수님이 오자 사케오가 그 빛을 딱 깨닫고 영적인 것을 딱 바라보는 순간 자기가 소유한 모든 재산이 쓰레기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영생을 소유하니까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가치를 추구하거든요 여러분들 영생을 소유했냐라는 거예요 너무 핵심이면서 본질적인 질문인데 정말 영생을 소유했다면 썩어질 것으로 해서 살지 않아요 딱 영생을 소유하자마자 살 기회가 딱 깨닫는 거죠 이거 다 썩어질 거네? 그러면서 같이 썩어질 것이었던 내가 그 빛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을 사밴나 갚겠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한다? 거지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거지 돼도 상관없대요 왜냐하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사는 거야 이 땅에서 거지가 됐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천국을 가느냐 이 부자처럼 음보에 떨어지느냐 이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실제가 되니까 그리고 천국이 실제가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예수님만이 같이 있는 거예요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보고 사는 자들은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성도들 그래서 기꺼이 죽을 수 있었던 것도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바라봤기 때문이고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헌금할 수 있었던 건 역시 삶의 최우선의 가치가 예배와 선교가 되었던 영적인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성도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CBS 뉴스를 보니까 지금 선교사님들도요 1세대 선교사님들이 이제 은퇴하고 2세대 선교사들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선교지 재산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야 땅을 사놨어 교회를 지어놨어 선교센터를 지어놨어 은퇴해야 돼 근데 후임이 오는데 이걸 그냥 물려줄 수도 없고 또 돈을 받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이 재산의 문제 때문에 지금 엄청난 갈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은 노후가 보장이 안 돼요 자기 전 재산 털어서 선교에다 쏟아부어서 세웠는데 이제 은퇴하려고 보니까 누구도 책임져지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돈 주고 그걸 팔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그러죠?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니까 재산이 없잖아 그쵸? 월세 내고 이자만 내다가 주먹으면 튀면 되니까 뭐 근데 선교사님들이 큰 교회에서 돈 받아서 땅 짓고 집 짓고 하면서 그게 이제 재산이 되면서 그때 또 갈등이 생기고 자기 명의로 바꾸고 그러면서 갖고 나르고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교회에서는 선교사님이 은퇴하는데 그분들의 노후는 책임져줄 생각 안 하고 선교 재산을 다 뺏어버리고 하여튼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영생을 소유했다면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나이스하고 자연스럽게 해결될 텐데 영생을 소유하지 않는 것 같아 이 써질 것이 너무 중요한 거야 눈에 보이는 물질과 이 재산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영생을 얻으셨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바뀌어야 돼 당장 내일 죽으면 나랑 상관없고 사라지고 누릴 수 없는 것들이 중요해서는 안 돼 당장 내일 죽어도 나랑 상관이 있고 내일 죽어도 영원까지 존재하며 영원까지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오늘 본문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춰요 여러분들에게 깨닫게요 영적 가치를 위해서 살아라 예배, 선교, 헌신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 빛이 비추는데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왜 헌금을 해? 왜 선교를 가? 아니 왜 그래? 왜 그렇게 시간 내서 봉사해야 돼? 왜 교회에서 밥을 해야 돼?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즉 빛, 빛, 빛 즉 예수와 복음이 말씀이 가치를 이야기해 주고 죽었을 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을 때 행복할 살아야 할 그 삶의 방향과 뭔가 중요한지를 알려줘도 어둠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그들은 죽으면 사라질 것에 미쳐서 예수가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자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신앙의 부부가 야, 그건 좀 오버하는 것 같다 그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그런 조언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과연 영생이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데 복을 못 받아 내 삶이 나아지지 않아 그럼 막 교회를 떠나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마음대로 막 재단해 여러분 혹시 어둠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복 받기 위해서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교회 다니는 이유가 니네 여기서 수요일에 금요일에 잘 들이면 공부를 5분만 해도 50분 한 것처럼 효과가 날 것 같은 믿음이 있니? 근데 한국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르쳤대니까요 아주 기복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그래서 저는 정말 바울이 두려워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남을 구원해놓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 줄 아세요?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버림받을까 두렵대 근데 거기에 확인사살 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이야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인자를 보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천국 가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 간이 우르사를 많이 먹어서 간 때문이야 이게 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개턱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갈 줄 알아 11조 튕겨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대 주일 예배 입 빠지듯 빠지면서도 그래도 주님이 날 이해하신다라는 지극히 인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관이 머리채 가슴에 뿌리 박혀가지고 주의종이 아무리 진리를 얘기하고 올바른 말을 해도 튕겨내 근데 자기 듣기에 좋은 설교하는 목사님은 최고야 여러분들 10에 2조 하면 하나님께서 따블로 복을 주시고 이런 설교하면 너무 좋아하지 이런 설교하면 그러니까 정말 영생을 소유했다면 내가 이 부자처럼 죽었을 때 이 모든 게 의미가 없네 정말 영생이 가장 중요하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네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고 이 땅의 쓰레기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존재할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예배가 소중하고 말씀 듣는 게 왜냐하면 빛 가운데 그 말씀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가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듣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아 이 교회 예배가 너무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선교하라고 했고 전도하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으니까 삶을 사랑하고 본인에게 살아야 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영원한 가치까지 이어지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에게 물 줬다 밥 줬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아 이게 너무 소중하구나 교회에서 그냥 밥 짓는 게 이게 막 더워 죽기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내가 성도들을 매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는 자들 제가 미쳤다고 머리에 총 맞았다고 개척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맨땅 히딩하면서 이렇게 섬기겠습니까?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한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기꺼이 봉사가 즐겁고 섬김이 즐겁고 헌금을 해도 기쁘고 막 그렇게 되는 건데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으니까 쓰레기 같은 게 더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남들 다 놀러갈 때 난 성교만 당했대 그게 슬프대 등신이죠 남들 다 놀러갈 때 난 성교만 당했대 이게 여러분 영공 아닙니까? 지옥 가서 자기 그 부자가 나 잔치했던 거 나 자랑하고 막 그 말하는 거 봤어요? 괴로워 죽겠어? 물 한 방을 먹고 싶어 죽겠는데? 지금이야 뭐 어디 놀러갔다 어디 놀랐다 잠깐 자랑할 수 있지만 나중에 영원의 삶 속에서는 한 마디도 못해 근데 난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코 깨서 선교지에서 자랐어 그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영원까지 메아리 칠 수 있는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은 여러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마음을 두고 전두에 더 열심을 내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오직 나의 소유 나의 영광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신앙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마 가지를 흔드는 인본주의 신앙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신앙처럼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과연 나는 영생을 소유했는가 나의 가치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일 죽어도 존재하고 주님께 인정받고 유효하며 영원까지 존재할 그 가치를 위해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빚을 깨닫지 못한 것이고 영생을 얻지 못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영생을 못 얻었는데 구원받았어요 영생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설사 얻었지만 혹시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주의를 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옛날에 대한민국에 불이 참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서삼에 불조심 포스터가 나 어렸을 때 맨날 붙어있었어 지긋지긋했지 근데 그 포스터 계속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무익 속에 조심하게 돼 이해돼요? 그럼 나는 괜찮아 라는 방심이 사탄에게 먹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못 얻었을 수 있다니까 나처럼 목사하면 진짜 교회 부흥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목회하면 구원을 못 받았을 거라고 막 찔러 천국 못 갈 수도 있어 못 갈 수도 있어 당연히 갈 것처럼 쳐다보는데 따라서 우리는 첫째로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장악당해야 돼 좀 강한 표현이 좀 거칠지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경험과 교만과 오만에 장악당해서 옛날에 이렇게 해봤더니 결과가 괜찮았어 또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하니까 또 좋아 어떤 그런 내 경험과 생각이 아니라 경험과 생각이 아니라 그것에 장악당해서 말씀까지 왜곡시키는 그런 어둠의 삶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무리 맞는 것 같고 내 경험이 아무리 맞는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됐었던 분명하고도 확실한 진리처럼 여겨질 만한 결과가 나왔었어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 말씀에 장악당해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 순종하는 삶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뭐가 신앙이에요 신앙이 뭐예요 신앙 신앙이 뭐예요 신앙 믿습니다 이 신앙이야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으면 이게 다 신앙이 있는 겁니까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면 다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확 싱어하면 신앙이 있는 거야 확 연주하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인 것 같아요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고 그렇죠 그게 신앙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만약 정말 여러분이 진짜 신앙이 있다면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고 그것을 주장해야 돼 동성애에 관련해서 잘못됐다라는 포스팅을 하는데 기독교인이 맞아요 좋아요 그걸 못 누른대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한 신앙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잘못됐어 심지어 난 이번에 또 뭐 이슈가 된다고 그래서 뭘 또 한번 잠깐 봤더니 유튜브로 봤더니 하여튼 모든 드라마가 기독교를 까둬만 그렇죠 그걸 보고 같이 웃고 있는 우리의 이 어처구니없는 태도들 나는 그걸 내가 옛날에 나였으면 나 방송국 PD 돼야 되겠다 나 드라마 작가 돼야 되겠다 그런 꿈 꿨을 거예요 제가 IT로 사업한다는 꿈도 그거예요 나는 IT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지 이런 꿈 꿔서 내가 막 제안서도 쓰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할 때 그것에 도전 받아서 거기에서 아니라고 말하고 그것과 싸워서 영적인 가치로 해서 살아갈 리더들이 필요한데 오늘날 다 조용해 다 조용해 다 조용해 그래갖고 다른 거 아 이거 되게 맛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케이크 하나 사진 올려면 만 개가 좋아요 지금 이런 악법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무도 안 눌러요 이 그지 같은 신앙들 아무도 안 눌러요 왜? 자기 드러나고 싶지 않은 거야 지극히 개인주의야 개인주의야 엘리아가 갈매산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재단을 태우고 도랑의 불을 핥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셨어요 바할과 아세라스인지 다 칼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너무했다 엘리아가 너무했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거지 그런 신학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보세요 거기 여러분들이 있어요 11기상 18장 21절에 시작 엘리아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할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거기다 여러분들이 이름 써놓으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주일날 갑자기 그 설교를 외부에 가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토요일날 녹화를 해야 돼가지고 우리 김주원 이스라엘한테 6시쯤 7시쯤 보자 8시쯤 보자 해놨다가 10시에 보자 해놨다가 이게 안되잖아 설교 준비 저희 습관이 있어서 새벽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정리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설교를 3편인가 4편을 만들어야 돼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계속 늦어져서 내가 우리 김주원 이스라엘한테 그랬다 주원아 그냥 편하니까 너 그냥 들어가 너무 늦을 것 같아 12시나 12시 넘어야 될지도 몰라 그냥 들어가 전수사람한테 맡겨놓고 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 대답해놓고는 근데 11시 반 12시 올 수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게 뭐냐면 사실은 나는 쟤한테는 야 1시에도 나와 막 그럴 사람이거든요 야 2시에도 나와 왜 그게 지금 예배와 교회를 위한 일이잖아요 근데 가장이 되고 20살 때 내가 오락실에서 잡아온 애란 말이에요 맨날 오락실에 게임하던 날 잡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애가 이제 가장이 되고 아파트도 사고 아내도 있고 두 아이 아빠니까 어느새 좀 어려워져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게 뭐 나 힘들다고 뭐 나 밥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위한 거니까 한시든 두시든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인데 나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인본주의화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우리 김한나한테 혼날 막 그럴 걸 생각하고 막 하진이 하진이 혼날 걸 생각하니까 야 이렇게 근데 감사한 게 우리 김주현 수사님 제대로 반응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같이 녹음을 한 거예요 녹화를 한 거예요 전도사들이야 전도사에게 내가 막 부를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나 인격화되고 너무나 예의와 너무나 어떤 사람들의 상대의 어떤 그런 것들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전도사님들도요 출퇴근 시간 딱 정해지면 출퇴근 시간 이후에는 뭐 부를 수도 없대 문자도 못한대 나 그런 목사님들 보고 어떻게 그렇게 목회하세요? 막 그래 그런데 그게 맞는 걸까요? 시대가 그렇게 요구한다고 맞는 걸까? 우리 양동철 군이 노동법 연구하는데 맞는 그러면 그게 맞아?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지 않나?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무슨 운전을 해달라 뭐 와서 짜파구리를 끌어달라 이게 아니잖아 주의 일을 위해서 갑자기 새벽에 누가 아파 전사님들한테 전화해서 같이 신방 중 갑시다 아 지금 새벽 2시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노동법에 고발할 거예요? 뭐 이래 머리털 뽑아버려야지 그런데 그런데 요즘 세상이 우리 교회 전사님들은 너무 축복이지 새벽 2시 근 3시 근 막 몰라요 요즘 뒤에서 내 욕을 얼마나 하는지 계속 귀가 간지러워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그런 영적인 분명한 영생을 소유하고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법 따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규제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 이끌어 가실 때 그 어떤 것도 제약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가론 유다처럼 향유옥화를 계속 부으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다음에 사회 복지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더 좋았을 것을 그것을 허비하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맞다고 여겨지는 세상을 살고 있다니까 이러니까 시간 잃을수록 우리의 구원은 점점 희미해지고 구원 받았던 자들도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흘러가버린 거야 구원을 다 잃어버리는 거라니까요 아니 바흘이 하나님이면 바흘을 따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 그리고 역사가 나타났어 그러면 회개하고 엘리야차와 함께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아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도 움직임이 없는 시대가 이 시대라니까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 잘 들어 엄마 아빠의 능력이나 한계를 너희들의 능력이나 한계로 치환하지 마세요 누구는 아빠가 무슨 학원 보내주고 누구는 아빠가 무슨 어디 국제학교 보내주고 누구는 뭐가 뭐 해주고 이딴 거 신경 하나 쓰지 마 또 우리 아빠는 아무것도 못해주고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그딴 거에 절대로 여러분들의 능력을 치환하지 마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으로 치환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 오직 말씀에 장악당하고 말씀에 정복당한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들의 신분이 아무리 화려해도 포로로 끌려가셨고 그 가정이 아무리 보유해도 노예처럼 광야에 버려진 아이들의 이야기야 근데 그들이 말씀에 장악을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따뜻한 집 안에서 그 엄청난 권력과 부안에서도 누릴 수 없는 놀라운 능력들을 드러냈잖아 그게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스토리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으로 말이라면 스토리가 됐대니까요 따라서 말씀을 믿는 그 믿음만큼 말씀을 의지하는 그 실력 말씀을 의지하는 그것이 실력이야 그 실력만큼 악한 세상에서 성공했고 능력을 드러냈고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이라 말씀을 20대 때 계속 리마인드 했어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의가사 제대는 했지 비전은 안 보이지 집안은 어렵지 근데 뭐 내 인생의 그냥 끝이야 아무것도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시고 기도하는데 방언을 주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라는 말씀과 함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진짜 리마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으로 계속 들어갔어요 맨날 올 처리하고 말씀 열심히 듣고 그랬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I can do everything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도전하는 거예요 막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이 땅에서만 그렇게 도전해 볼 수 있고 이 땅에서만 고생해 볼 수 있는 거야 얼마나 가치 있어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음부에 떨어지는 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영생이 이룬다면 영원까지 이어지는 일들을 만들어간다면 그것처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가정이 어려우면 더욱 더 말씀을 의지하고 가정이 부유에도 말씀을 의지하고 부모와 환경과 상황에 그 여러분들의 삶을 규정당하지 말고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성경에 그러한 자들이 다 성공했고 능력을 더 넣고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세상이 어떤 세상이든 다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장악당해야 돼 자꾸 좀 변명하고 합리화하지 마 학교 교육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배당하지 않아야 돼요 담대하게 그냥 홈스쿨 해버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영생을 가진 자들이 돼야 돼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돼야 돼 그래서 모세와 선진자들 세웠고 목사를 세운 거라니까요 근데 지긋지긋하게 주요종의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사를 해라 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해라 나를 위해서 선교 가라 그러면 하지 마 나를 위해서 뭘 하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마요 근데 너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팀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위해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덮어놓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내가 누구한테 그랬어 너 이번에 어성경 들어왔더니 벌써 알겠습니다 벌써 신청했어 이뻐 죽겠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성경 듣는 게 나쁜 거예요?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야 근데 누구한테 어성경 들었대 아 근데 말이죠 어 성경은이요 어 근데요 어 말이죠 어 어 어 머리를 다 뽑아버려야 돼 모세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화려하고 세련된 신앙생활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는데 열매 순종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되니까요 저도 늘 그 순종의 열매 때문에 괴로워해요 11개국 해놓고도 볼 때마다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스케줄을 보니까 이번에 그 뭐죠? 평신도 성교사대학하고 구역장대학 못해 계속 빠져야 돼 계속 못해 그래가지고 내가 와 이번주 광고 나갈 거예요 취소 취소 왜냐면 캄보디아 가죠 베트남 가죠 또 우리 교단에서 어디 가죠 또 유럽 가죠 계속 계속 아마 여러분 뿔날 열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2주 연속 열흘간 그냥 한 방에 해버리려고 월화수목구도 월화수목구도 매주 한 번씩 하는 것보다 집중코스로 그래서 광고가 다시 나갈 거니까 듣든 말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그러면서 과연 내가 말씀에 정복당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은 뭐예요? 엉뚱한데 유튜브 같은데 듣지 말고 여러분들의 단임 목사를 세운 주의 종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그것이 주의 종이나 인간적인 개인적인 이기적인 것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면 절대 순종하지마 제가 보금하니 딴 얘기하면 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보금을 얘기하는데 가냐고 왜 보금을 얘기하는데 불순종하냐는 말이에요 제가 존재하는 이유와 제가 외치는 말이 나 좋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순종해야지 근데도 혈기를 드러내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에 정복당하고 말씀에 여러분들이 지배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장악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오직 말씀대로 그 네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근거가 어디냐 말씀이죠 저도 누가 물어봐요 너 설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이유가 근거가 다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얘기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인생을 사는 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항과 항공을 뛰어넘을 수 있고 기적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은사 있다고 그러는데 은사 안 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은사 따위 아무리 써봐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상담학을 전공하고 1급 상담 심리치료사 자격증이 있어서 학원을 낼 수도 있고 상담소를 낼 수도 있지만 그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상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지실 수 있는 필드를 만들어낸 게 가장 중요해요 왜? 성경이 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렇게 사역하는 거란 말입니다 저도 말씀에 장악당하려고 계속 계속 노력하고 쉽지 않지만 그래서 함께 말씀에 장악당하고 말씀에 정복당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세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낸단 말이에요 환경과 상황과 부모에 쫄지 말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말씀에 정복당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힌 당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하면 무조건 순종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둘째로 시작 영생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소멸되지 않은 일들의 폭을 넓혀가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소멸되지 않은 일들의 폭을 넓혀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빛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영생을 소유한 자가 살아가야 할 삶으로 세례요한을 바로 보여주세요 즉, 예수님이 태초에 빛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했고 그 말씀은 빛이고 그게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창세기 1장처럼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빛이 어둠에 비추는데 5절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해놓고는 갑자기 그들을 깨닫게 하고 빛을 계속해서 어둠의 세상 가운데 외치는 자 한 사람을 바로 등장시키죠 6절에 성경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지금 예수님은 그 빛의 폭을 넓히시고자 누구를 택합니까? 인간을 택해요 세례요한 한 사람을 딱 택하고 그 세례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해요? 얘는 빛이 아니야 여러분 저 빛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빛 아니야 물론 빛은 많아 은행에 그 빛이 아니라 보세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다 근데 오늘날 지가 예수고 지가 주인공이고 지가 신이고 지가 진리고 바하과 아사륨사 850명 쳐 죽였더니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면 전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서 수업 중에 그런 얘기를 했대 난 너무 충격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빛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인간의 호두할 만한 뇌를 가지고 규정을 합니까? 바이블 빌리버가 아닌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빛이 되려고 그래 평신도들이 자기가 빛이 되려고 그래 교회에서 세상이 아니 왜 정치인이 교회 와서 큰소리 쳐? 왜 정치인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보다 더 큰 소리를 치고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가 빛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빛이 되려고 저와는 분명히 기억해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저도 빛이 아니에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세례어완 보세요 신분이나 직업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그렇죠?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당대 해로당 두려워했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죠? 감옥에 갇혔어 목이 잘렸어 딸내미 선물로 목이 잘렸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도 쫄지 않았죠 타협하면 살 수 있었고 진리를 말하는 걸 살짝 조금만 말하면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 기준이 말씀에 말씀은 뭐예요? 정복당하고 말씀은 완전히 지배당했기 종속당했기 때문에 말씀을 거스를 수가 없어서 진리를 계속 외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것도 그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4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었던 거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었던 거 뭐가 가치 있는지를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하고 그냥 목 잘려서 죽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말미 아마 복음의 폭이 확 넓어졌단 말이에요 세례의 왕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 120분도 500분도가 만들어졌고 예수님이 12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사약한 거란 말입니다 폭이 확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씀에 지배당하고 말씀에 종속당하고 말씀에 묶이면서 동시에 그 말씀 은혜의 폭을 넓혀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숫자가 계속해서 많아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장악당한 상태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폭을 넓혀가는 일이란 말입니다 계속 열어보세요 일주일 1년 360발 많은 시간들 속에 수요 금요 주일 예배만큼 이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왜 많다고 생각하죠? 벌써 우리 안에 영적인 세계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를 많이 포기한대요 왜? 성도들 좋으라고 폭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소멸되지 않는 일들의 폭 나는 과연 넓히고 있을까? 줄이고 있을까? 소멸되지 않는 일들의 폭은 줄이고 소멸될 일들의 폭은 완전히 넓히고 있지 않아요? 소멸될 일들의 폭은 넓혀 친구들 만나고 샐러드 주거라 먹고 놀고 세상에서 돈 버니 엄청 넓혀 그런데 소멸되지 않을 일들 여러분 예배는요 천상에서 영원까지 예배드리는데 예배는 우리의 본질인데 그 소멸되지 않을 일들의 폭을 줄여줄게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그 소멸되지 않는 폭을 넓히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가 모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되기 위해서는요 그건 율법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죠 새벽, 수요, 어떤 직업이든 금요, 주의를 빠지지 않는 겁니다 안수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임직을 줄 때 요즘에는 돈 내면 임직 주는 썩을 문화가 한국교회에 뿌리 내려가지고 마교에 종로를 타고 있는데 진짜 임직은요 그 사람의 재산이나 물질이 아니라 소멸되지 않는 영적인 폭을 넓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장로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도 주의종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권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는 게 이 폭을 넓혀가는 거야 그렇게 돈 버는 일 먹고 사는 거 친구 만나서 좋은 카페 무슨 브런치 카페 가든 거 그렇게 열심히 냈는데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는 건 관심이 없어 저는요 이번에 들은 얘기가 뭐냐면 신천지가 우리 그 이마트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여기다 아름다운 교회라고 이거 띠를 두르고 전도를 했대요 왜 우리 성도는 보는데 교역자들이나 우리 성도는 왜 못 봐? 왜 그런 거에 분노하지 못하죠? 지금 우리 교회를 그렇게 오해시키고 있는데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요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영적인 소멸되지 않은 폭을 넓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사기치잖아 이중장부 쓰고 악한 일 하잖아요 영적인 소멸되지 않은 폭을 넓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타협하지 않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영적인 소멸되지 않은 삶의 폭을 넓히는 건데 선교의 기준이 선교 금액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은 제가 안 했는데 이번에 임직하면서 다시 한번 리뉴얼하면서 그 틀을 다시 만들 겁니다 근데 저랑 같이 초창기에 왔던 멤버들은 통장을 하나 만들어요 평생 선교용으로 쓸 통장을 만들었잖아요 매달 얼마씩 근데 지금 안 한 사람이 태반일 거야 왜냐면 제가 점검을 안 하고 하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계속 점검했으면 했을 텐데 근데 준비가 됐으면 언제든 선교를 갈 수 있는데 그제서야 하니까 못 가 아우 선교 너무 비싸요 그래 놓고는 가방 200만 원짜만 너무 쉽게 긁어 소멸되지 않은 영적인 폭을 넓히는 것은 주저주저 하면서 소멸될 일은 너무나도 쉽게 쉽게 한다는 거죠 이번에 가을에 GMF가 여러 가지 사정상 연기가 됐어요 광고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내년 2월 19일에서 3월 1일로 2주간 연기가 돼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때 대한항공이 110만 원밖에 안 해 난 벌써 내 거란 사무니권 티켓팅을 했어 빨리 해야지 날짜는 안 바뀔 거거든 왜냐면 우리 중창팀이 그날 2월 마지막 주가 얘네들이 약속을 했어요 평생 2월 마지막 주 우리 중창팀 애들이 약속을 하기를 목사님 2월 마지막 주 그때 레슨도 끝나고 60도 끝나고 다 끝나 이 한 주는 하나님 앞에 들여서 유럽에서 자기네들이 사역하겠다는 거죠 공연하고 복음을 전하겠다 오케이, it's okay 그래서 2월 19일, 3월 1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한항공 지금 230만 원이거든, 250만 원이거든, 다 그러거든 와, 6개월 전에 끄으니까 110만 원이야 빨리 끊어 내년에 가고 싶은 사람 일단 티켓팅부터 해 110만 원 선교비 얼마 될지는 주님 뜻에 맡기고 기도 편지 쓰면 되니까 어쨌든 미리 티켓팅하고 진짜 신청하셔야 바로 이번 주일날 광고 나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될 때 필리핀이든 이태리든 독일이든 여러분 인생의 11조를 한번 드려보라는 거죠 인생의 11조 얼마나 멋있어요 가서 내가 직접 가서 현지에서 현지인들처럼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니, 한 번 사는 인생 나는 전 세계 다 돌아다녀야 보고 싶지 않나? 하나님이 창조한 거 그러니까 관광지 볼 필요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요 천국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기서 무슨 나야가라 폭포를 봐도 천국 가면 기억 하나도 안 나 어? 그냥 그 나야가라 폭포고 나갈 인생 되지 말고 그냥 천국 바라보고 그냥 선교지에 가서 그들의 영혼을 보는 게 가장 남지 않아요? 여자애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선교를 갔는데 어느 날 애가 시무룩해가지고 왔어 자기 친구들은 이번에 해서 어디 어디 놀러 갔다 왔대 그래서 이제 만나서 밥을 먹었나 봐 그 다음에 애가 얼굴 밝아져서 왔어 하는 말이 뭐 자기 친구들 놀러 갔다 온 얘기하는데 매일 뭐 싸우고 먹고 뭐 했다 뭐 했어 뭐 그런 얘기만 하는데 듣다 보니까 식상한 거야 근데 우리 자기는 선교지에 가서 느꼈던 그 경험들이에요 영적인 그러니까 애들 다 부러워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선교 가세요 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때부터는 자존감이 올라가가지고 선교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지금 어디 갔나 모르겠어 결혼하더니 보세요 그런 어떤 영적인 것에 내가 뭐 선교는 나 취향이 안 맞아 전도 나 취향이 안 맞아 취향이 아니라 명령이라니까요 예수님 뭐 취향에 맞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된 이 죄의 짱아치에 명령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선교지 있고 그래도 다 이 기반이 갖춰져 있으니까 다른 교회에서 엄청 부러워요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이 영원까지 메아리치도록 흘려보내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 물질의 폭이 넓어지는 인생을 살아야지 좁아지고 없어진 인생에 왜 이렇게 목숨 걷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좋은 차 좋은 옷 그렇게 공들여서 샀는데 그 기쁨이 영원하던가요? 근데 우리 EMG라이들 대학생들에게 큰 거 보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한 아이를 양육한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어떤 폭이 넓어지는 그리고 그 아이가 움직이는 삶 자체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게요 빛이고 그게 편지고 그게 향기예요 어디를 가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옳은 건 옳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폭을 넓히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고린도우석 2장 14절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니까 내가 중요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아멘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받지만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믿지 않으면 망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한 폭이 넓어지는 그런 향기가 되어야 된다 내가 그래서 오늘 향수 뿌리고 왔는데 잘 안 나나? 일부러 뿌려야 되는데 나나? 안 나나? 안 나나? 향기가 되어야 된다 폭이 확 넓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피 좀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보세요 계속 그래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즉 다시 말하면 누가 이 악한 세상에서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에게 달렸어 그런데 너는 이 악한 세상에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누가 이 영원까지 영원까지 메아리칠 수 있는 이 폭이 넓은 영적인 폭이 넓은 삶을 누가 살 것인가 누가 그리스도의 편지와 한계로의 삶을 살 것인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계속해서 소멸되지 않는 일들의 폭을 넓혀갈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일들의 폭 여러분도 그 꿈을 가지시길 바라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소멸될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소멸되지 않을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그것이 그 폭이 넓어져가는 그 사역에 동참하시길 추천드려요 동시에 여러분들의 삶의 지역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소멸되어지지 않는 그 일들을 찾아서 그 일들을 하세요 계속해서 소멸되지 않는 일이 뭐 예수를 침구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든 마트에서 뭘 사든 소멸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계속해서 내는 거죠 감정과 기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으나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만이 말씀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말씀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승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혈기가 살아있잖아요 우리의 성정이 살아있잖아요 우리의 이성이 살아있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헌금하기 싫으면 성경책을 그냥 다 갈기갈기 찢으면서 헌금 낼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렇게 갈기갈기 찢으면서 방언 받을 필요가 없다 방언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야 세상으로 보면 넓은 길로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기 싫은 거잖아요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에 장악당하고 소멸되지 않는 일의 폭을 넓혀간다면 학교에서 계속 기도 모임을 하고 있어? 계속 해야 돼? 전두사님들한테 얘기해서 지원해줄 테니까 애들 밥도 사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걸 너희들이 한 번에 소멸되지 않는 일들이야 벌써 리더십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주세요 목사님이 그랬었어 그렇게 소멸되지 않는 일들의 폭을 넓혀간다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상상할 수 없는 높은 곳을 이끄시고 세우세요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잘되고 싶은 그 높은 곳은 쓰레기 없어질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장악을 당하고 없어지지 않을 영적인 삶의 폭을 넓히는 것에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빛을 소유했고 빛이기 때문에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던 우리를 높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시길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세우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민족과 열방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기도할 것이고 반드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캠프에서 은혜도 받았어요 뭐 막 해요 근데 정말 그랬다면 정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왜 왜 은혜 누가 그래 아휴 수련회 갔다 오면 또 그 6개월이죠 나 그것도 짜증나 그렇게 말하는 것도 또 그렇게 결론된 이 여러분들의 모습도 짜증이나 왜 6개월이야 그건 뭐겠어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안에 꺼지지 않는 원동력이 없는 거야 제 안에 꺼지지 않는 그 원동력 저는 벌써 포기하고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 몸은 지치죠 오늘 또 수포 터져가지고 막 이러는데 그 원동력이 있으니까 기어서라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기어서라도 그러니까 6개월 뒤다 소멸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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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영생이 있는지를 점검했으면 좋겠다 정말 영생이 있다는 것은 말씀에 장악당했다는 거예요 과연 말씀에 장악당했는가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가 또한 동시에 정말 말씀에 장악당했다면 부자처럼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다가 물 한 방울 때문에 벌벌 떠는 그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멸되지 않는 일들이 폭을 막 넓혀가는 거죠 얼마 멋있 그 11개국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필리핀, 이탈리아, 독일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전도하면서 이제 9월부터 다시 뜨겁게 전도했습니다 아니 이단들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왜 요즘 교회들은 전도하면 이단인 줄 안다고 전도를 안 해? 전도하면 이단인 줄 안다고 만든 그 문화를 깨고 전도를 해야지 그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에 장악당한 채로 소멸되지 않은 일의 폭을 넓혀가면서 여러분들을 죽이고 6을 죽이고 0을 살려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top of the top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지도력을 가진 진정한 영적인 리더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이 시대에 세례요한이 되길 원합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말씀에 장악당해서 광야에 나가 메뚜기 속총 먹으면서 말씀에 장악당해서 해로동 앞에 두려움 없이 진리를 말했던 세례요한처럼 진짜 내 안에 영생이 있기에 나타나는 삶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말씀에 장악당하게 해달라고 제발 호두알 같은 뇌와 경험과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회파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섬기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지도력 안에 주의종의 설교 말씀 안에서 장악당하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아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드름에서 나면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그 말씀에 장악되어져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쓰레기 같은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쓰레기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적인 그 삶의 폭을 넓혀가는 정말 와이드하고 글로벌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룩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모의 능력에 내 능력을 치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내 능력을 치환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시간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름을 한 번 부르고 학심으로 전신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한 번만 더 dances 일로 impair